요즘 계속 제가 게임에 접속하라 하는데 잘 접속하고 계시죠? 무희님도 어제인가 카페에 글 올려주셨던데 그분은 원래 메오이지 이런 게임회사 인사팀장 하시던 분입니다. 아주 게임에 해박한 분인데 그래서 예전부터 게임에 비교해서 서로 많이 얘기 나누고 했었죠. 이런 걸 게임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10년 해온 사이인데 아무튼 요즘 제가 게임 쪽으로 많이 또 그런 게 누적돼서 요즘 게임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고민해보고 정말 이게 게임으로 설명하면 요즘 분들이 많이 이해하실 것 같다는 그런 확신도 들고 제가 한 7년, 8년 강의난 8년 했어요. 견성 콘서트로 시작해서 이런 대중강의 한 지가 8년째인데 8년 하고 보니까 역시 간명한 설명이 접속하라. 지금 천국에 접속하라. 천국은 이미 이곳에 임해 있다. 이미 와 있어요. 천국이. 성령으로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성령이 있고 여러분 영혼들이 이미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적 존재가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 안에 영혼이 갇혀있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냥 영혼이 육체에 접속해 계신 거예요. 요즘 물질문명이 발전하니까 이해하기 좋잖아요. VR 끼고 여러분 특수 옷 입고 VR 끼면요. VR에서 체험한 걸 온몸으로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럼 그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었는데 그 맛까지 만약에 나신다면 진짜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진짜 구분 못 합니다. 매트릭스 세계에 여러분 안에 사셔도 몰라요.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 보면 먹으면서 닭고기인가 먹으면서 이 맛이 진짜 이 맛일까? 이 뇌에서 이 맛을 느끼게 한 거 아닐까? 의문할 정도로 오감을 다 의심합니다. 이 오감이 다 어떤 다른 인공지능이 내 뇌에서 작용을 일으킨 거라면?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실제와 사실은 이 실제 또한 매트릭스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실제랑 그렇게 흡사한 세계가 우리 뇌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 세계도 사실은 우리가 뇌로 판단하고 사는 세계인데 꿈의 세계나 이 현실의 세계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다는 건 아니고. 우리 뇌의 작용으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꿈에서 여러분. 꿈에서 무슨 태양이 있겠어요? 빛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리얼한 꿈들을 꾸는데 눈앞에 태양이 눈부셔서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근데 쟤는 이미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근데 눈앞에 태양이 눈부셔서 피하고 싶은 정도로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럼 이 빛이 어디서 나오냐는. 이런 광명한 빛은 어디서 나올까. 뇌의 작용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정신이. 뇌는 하드웨어고 근원적으로 정신이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또 영적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영적 체험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넘어가면 섭섭하시니까 그냥 몰라 괜찮아. 아니면 그 참나 접속 뭐라고 불러도 좋으니까 꾸준히 지금 여기 오셔서 지금 육신을 좀 몰라 하시고 내 이름도 좀 몰라 하시고 정신의 중심을 딱 잡고 존재해 보세요. 제가 존재로 만족하셔라 하는 그런 상태. 지금도 제 얘기 들으시면서 수시로. 지금 정토에 계시다는 거 천국에 계시다는 걸 수시로 자각하셔야 돼요. 제 얘기에 빠져서 또 놓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참나만 보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그 접속된 상황을 계속 느끼시라는 거예요. 나 지금 접속했지 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접속하면 실제로 뇌에서도 머리에 약간 윙한 느낌도 있고 실제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 줘요. 그래서 상단전을 각성해야 이게 여러분이 깨어납니다. 사실. 상단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깨어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만 해도 에너지를 읽어내시는 분이 보면 기가 자꾸 머리로 올라갈 거예요. 깨어있기만 해도. 깨어있는 작업도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은근히 깨어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이 접속, 내가 접속됐네 안됐네를요. 명확히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속일 수도 없어요.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체험의 문제지. 체험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체험하다 보면 그냥 믿겨요. 그냥 그것도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해서 믿어요. 너무 지당해서 믿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더 진보하는 게 아니라 퇴보예요. 그냥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딱 그거는 모든 사이비 교주님들이 제일 바라는 인간상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 안 보고 믿는 사람. 봐도 믿는 사람. 잘못된 걸 봐도 믿는 사람. 봐도 우리 교주님이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도 갑니다. 인간이 우상, 한 번 자기 마음에 상이 생기면요. 무지와 아집을 어떤 상이 만들어지면 그 상을 보고 따라가요. 이제 객관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그 상을 즐기면서 따라가요. 사이비 교주들은 여러분 마음에 적절한 상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미지만 만들어주면 여러분은 그 이미지에 취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깨어나가지고 일체 몰라하고 내 무지와 아집이고 내 이름이고 내 몸뚱이고 몰라해버리는 분은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 우상의 동굴에서 빠져나옵니다. 깨어나 버려요. 이게 신비예요. 매트릭스에서 여러분 깨어나죠.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려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면 또 다른 몸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깨어나셔서 또 다른 몸을 자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60만 여러분 몸으로 아는데 여러분 생각도 하나의 몸이고요. 감정도 하나의 몸이고 예민하게 관찰해보시면 에너지의 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몸, 감정의 몸을 혼이라고 하고 좀 이따 그려드릴게요. 에너지의 몸을 동양에서 100이라고 해요. 우리 몸 안에 에너지의 몸이 또 있어요. 침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육실에다 놓지만 에너지 몸에 영향 주려고 침을 놓는 거예요. 한의학은 에너지 몸의 그런 순환체계 기의 순환체계에 바탕을 둔 의학입니다. 서양의학이랑 달라요. 이 에너지의 세계가 만약에 실존한다면요. 탐구에 법하는 가치가 있죠. 거기도 과학의 세계겠죠. 서양의학은 자꾸 미신이라고 하는데 장담하건대 여기 의사분들 오셔서 단전 열리면 난리 납니다. 죽인다고. 왜냐하면 본인의학 책에는 단전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체험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체험하면서 비판하세요. 만약에 서양의학 하신 분들도 단전을 비판하고 싶으시면요. 해보고 몸 안에 단전 다 열어보고 그걸 해명해보세요. 이게 뭔지. 미신이야. 여기 우리 집단 체면 거나요. 여기 왜 단전이 다 단전 열린 분들이 왜 이렇게 많고. 실험하면 다 누구나 되는 게 그게 과학 아닙니까? 실험하면 누구나 됩니다. 해보세요. 거기서 어떤 원리도 찾아보세요. 실험하면서 얼마든지 와서 실험하시라. 실험해서 체험하고 연구하는 게 자명해지는 거지. 믿음의 영역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미신이다 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넌 미신일 거야. 아니면 이건 진리입니다라고 맹신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안 돼요. 체험해 본 사람이 필요해요. 저희는 체험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몸 안에 생각, 감정, 에너지의 몸이 있어요. 재밌죠? 그 몸을 하나씩 열어가서 여러분 영적 캐릭터를 키워가는 거예요. 이 육체 말고 이 혼과 백의 캐릭터를 키워가는 게 여러분 이 지상천국, 지상정토게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캐릭터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헐벗어도 캐릭터는 막 황금 아이템으로 치장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진짜 게임 덕후라면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영상 덕후라면 자기 이 영혼을 살찌우는데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돈 지고 있으면 뭐하냐 하늘에다가 하늘에다가 그 돈을 보관해라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게임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현질해가지고 아이템 사라는 거예요. 빨리 그 돈 가지고 아이템 사라는 거예요. 아이템 어떻게 사요? 육바람이를 해버리면 사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보쉬도 하고 여러분 양심 구현하는데 써버리시면 그게 여러분 아이템을 육바람이로 치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저기 동남아 어디 절 가면 불산 금박 입히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가셔서 금종이 사다가 입혀요. 치장해. 이게 장엄하게 장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템을 장식하세요. 거기서 부처님 금박 붙이면 그거 뭐 하나 이득 떨어질까 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금박으로 이렇게 장식 도금하지 마시고 순금으로 도금은 바리세파 됩니다. 순금으로 하세요. 순금으로 장식할 수 있어요. 제대로. 여러분 영혼의 질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육바람이를 계속 해버린 영혼은요. 질이 달라집니다. 받는 과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이라고 다른 차원이 열려요. 그게 모든 종교에서 무량공덕 지어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라. 지금 들고 있는 그 보물 귀하다고 하지 말고 이거 못 가져간다 할 때 영적 캐릭터를 키워라. 좋은 일에다 많이 쓰세요. 돈 많이 가지신 분은 부러워요. 왜? 엄청난 일 할 수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 많이 가지신 분이 돈 많이 나보다 더 가진 사람하고 경쟁하다 보면 탐진치만 강화되지 좋은 데 못 쓰시잖아요. 살아서는 좋죠. 남보다 훨씬 많이 누리니까 좋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더 길게 본다면 영적인 문제까지 본다면 그 영혼은 탐진치만 키웠지 사실은 뭐 육바람일로 치장한 건 없잖아요. 그건 아셔야 돼요. 나는 화려한데 내 캐릭터는 헐벗고 뛰어다닌다. 게임의 세계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영적인 세계를 배양하는 게 철학자들한테는 중요해요. 일반인한테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철학자들한테 영성을 추구한 사람들한테 영적 캐릭터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 얘기 읽어드렸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잖아요. 파이돈에서. 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돌아가시는데 막 슬퍼하니까 제자들한테 야 왜 그래. 우리 철학이 뭐였어. 우리 철학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혼을 최대한 독립시키는 거 아니었어. 육체의 제약 즉 탐진치가 육체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참나가 있고 우리 마음이 있다면 이걸 이제 육체가 감싸고 있다면 육체에서 이 혼을 최대한 독립시켜서 내 혼을 어떻게 치장해요. 진선미로 치장해야죠. 진선미로 치장하는 거는 육체가 육체가 우리를 탐진치로 유혹해올 때 최대한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으로부터 육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탐진치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내 영혼만의 삶 자 육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 혼작용을 최대한 멈추고 내 안에 있는 성령 참나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고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따르는 이 혼을 만드는 게 이게 혼을 자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내 평생의 철학 연습 아니었냐 그럼 이게 철학이란 게 뭐냐 죽음의 연습 아니냐 어떤 의미로 자살을 그냥 상식 철학은 자살의 연습이다 소크라테스 와 이 양반 멀리 가셨네 그러지 말고 금이에요 육체로부터 독립해서 영적 캐릭터를 키워온 게 내 일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에서 진짜 자유로워지게 됐는데 이거 두려워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앞둔 말이라 과합니다 일상에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니까 하신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안은 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뭘 들으셔야 돼요 아 철학자라는 건 이 영혼 이 참나가 영 아닙니까 영혼을 영혼 육에서 영혼을 육신에서 최대한 독립시켜서 온전하게 배양하는 게 철학이었구나 왜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불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사멸하지만 죽지 않는 거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없이 끝없이 이 영혼은 우리가 단련해야 됩니다 갈 때 갈 때 죽을 때 영혼 가져간다 백 얘기까지는 안 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관점을 얘기해 주십니다 소크라테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이버 게임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영 그리고 혼 하나 더 그릴게요 백 육체 중에 서양에서는 이걸 에텔체라 그래요 에텔체 백 그러면 혼에도 혼에도 하나 좀 나눠볼까요 혼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의 몸이 다른데 생각의 몸을 멘탈체라 그래요 감정의 몸은 아스트랄체라고 하는데 제가 심령체라고 쓸게요 이건 이제 물질체죠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다양한 몸이 있는데 요 놈을 잘 개발해 가지고 육신하고도 분리돼서도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확립시키는 게 여러분 사실 영적 캐릭터를 배양하는 거고 그게 영성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게임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아닌 여러분 천국은 이미 와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예요 여러분 영혼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도 이미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알고 플레이를 못하세요 성령을 제대로 자각하시면 성령을 딱 받으시면 성령에 대한 자각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칭의라고 하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배양이 시작됩니다 천국에 접속이 시작됩니다 천국에 접속하실 수 있는 분만이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자녀가 돼요 지금 성령의 자녀로 계시나요? 예 접속하세요 다른 분들도 다 접속하세요 먼저 대답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다 눈빛 보면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접속하고 계시죠? 여기 학당 황당한 곳 아닌가요? 여기서 처음 오신 분은 일단 이상한데 여기 잘못 왔구나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상합니다 여러분도 이상하거든요 지금 네 하는 분도 이상하잖아요 일반인이 볼 때 천국을 어떻게 갑자기 접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감나게 이해 되신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멀리 오신 겁니다 지금 자 접속하시는 거예요 접속해서 지금 아 이게 접속이야 라는 거만 아셔도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신 거예요 정토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성령의 자리고 기독교에서 이 성령을 확실히 알면 칭의의 외 이제 더 이상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지금 깨어 계시는 게 무권의 선언이에요 침묵의 선언이에요 이미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아십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신분이 일단 바뀌어요 난 접속돼 있다 지상천국에 접속됐다 라는 걸 아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온전한 자녀라고 아직 말하기는 부끄럽죠 하지만 접속해 있다는 게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틈틈이 몰라라도 하고 계셔야 돼요 노는이 몰라 하세요 그럼 접속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박해에도 몰라 하세요 나는 천국에 접속해 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아시면 이제 슬슬 영적 캐릭터 키우는 법이 보여요 설명드릴 거니까 긴장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아쉽겠죠 있어요 이런 법이 이러면 아쉬울 텐데 제가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게임이 개발자나 관리자가 하나님이라면 이 성부가 하나님이라면요 개발자나 관리자라면 이 게임을 게임 굴리는 거는 중앙 서버가 굴립니다 이게 성령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칼같이 여러분 게임이 잘 진행되게 도와줍니다 성령이 도와줘요 여러분은요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얘기 이해 안 되세요 이제 성령 받아라 너가 성령을 받으면 그럼 너가 너는 뭐가 돼요 게이머 성도가 되고 게이머는 성도가 되고 이 게임의 관리자 그리고 이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존재 성부를 알게 되고 나아가 이 게임의 최고의 최종 마스터 이 게임의 관리자 대임으로서 게임 안에서 말랩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리더 성자 예수님도 알게 된다 게임에 접속하면 당연히 알게 된 상황 접속을 못하면 하나도 모릅니다 성령에만 접속하면 이 게임 안에만 들어오면 너희는 이 모든 천국의 세계를 다 알게 된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세속에서 뭐 이렇게 양심이 양심 지키고 욕심 너무 못 다르고 양심 좀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 하나 얻은 게 없는 분들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돌을 닦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무력을 채우지도 못했고 애매하죠 그런 분들이요 천국에 접속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은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 준비됐다 빨리 들어와 세속에서 가진 게 많은 자들은 천국에 접속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너희는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죄는 안 지었잖아 접속해 이제 너희 시대가 왔어 뭐 뿌듯하지 않으세요 진짜 되는 거 없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에요 진짜 되는 거 없는 거 없지만 그래도 죄는 못 짓겠는 그대들이요 천국에서 레벨업하라 예수님이 막 신나서 팔벅하셨을 거예요 여덟 가지 축복을 내려줍니다 들어보면 다 그냥 짠한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찾다 박해받은 자들아 천국이 너희 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한테 자비로웠던 자들아 근데 세상에서는 무시받았죠 자비로 행했는데도 인정 못 받았죠 남 짓밟은 자들이 성공했죠 억울했죠 여기서 레벨업 안 돼서 억울했죠 사바세계에서 천국으로 와라 당신들은 천국에서는 당신들이 더 레벨업 될 것이다 고수가 될 것이다 이 소리 하신 거예요 게임 광고 제대로 하신 거예요 지상천국 그랜드 오픈 막 했는데 그러고 2000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게임판에 들어가면 한산해요 지구인이 다 접속해야 되는데 지구 정토를 접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되게 플레이어 어쩌다 한번 지나가고 기독교인인가 봤더니 승려고 난감하실 겁니다 이게 판이 왜 이렇게 됐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접속 바로 하시면 돼요 누가 이걸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성령 받으려면 바로 성령 줘야 되는데 성령 받으세요 그러고 다 같이 말로만 하고 아무도 성령을 못 받은 그 길드에 들어가면 여러분 영원히 아이템 못 얻습니다 좋은 길드에 못 들어가셔서 그런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게임 모드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길드에 들어가시면 게임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옆에서 멘토가 와서 막 아이템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다 가르쳐줘요 황금 갑옷 사는 법 막 책으로 써서 줘요 여러분 아 사셔야 됩니다 아무튼 책으로 써서 막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야 됩니다 황금 갑옷 얻는 법 이게 불교에서 이제 황금 갑옷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금단이니까 도교적으로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금강신이니까 다이아의 다이아가 보시라고 했대요 이게 에텔체예요 에텔체예는 법 이런 정보 살아있는 아이템을 얻는 정보들이 공유되고 이렇게 돋닦는 법이 공유되고 게임 매뉴얼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기독교 불교 유교 이게 각 하나하나의 서버를 통합해서 영적인 게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PC방이 있다면 가셔야죠 그런 길드가 있다면 가입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홍익 PC방 홍익 길드를 제가 이렇게 광고해 보는 거고요 여기 오셨으면 일단 인연 있으시니까 빨리빨리 게임에 접속하셔서 게임 접속을 누가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접속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셔야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만 아시죠 방법대로 하시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깨어있고 참나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접속된 거 맞나요? 맞죠? 참나가 맞다면 맞죠 깨어있는 거 참나 접속만이라도 계속 누리세요 다른 거 더 배양하는 거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게 시작이 참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불성으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돼요 일단 몰라 하셔가지고 일체의 판단을 중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더니 내 안에 나의 어떤 현존이 느껴졌다 나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고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켜보자고요 그 자리를 자각하고 다니시면서 자 여러분 생각, 감정 이 오감을 보세요 결국은 백은 오감의 세계죠 강하죠 생각, 감정, 오감을 다시 배양하는 게 영적 캐릭터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캐릭터는 생각, 감정, 오감인데 이걸 다시 키우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 감정, 오감은 혈육의 자녀로서 세팅된 거예요 다시 세팅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령을 딱 얻어가지고 늘 깨어있다 보면 성령과 함께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 친구들은요 지혜고 자비예요 다릅니다 지혜와 자비가 합쳐지면 이거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요 자 이쪽은 육바라밀의 마음이 생겨나는 걸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반은 여전히 그림을 제가 이상해 그려서 죄송합니다 반은 여전히 육신의 혈육의 자녀로서 작동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지혜와 자비로서의 생각과 감정이 참나에서 나오는 지혜 참나에서 나온 자비가 자꾸 올라온다면 이게 유교에서는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의 마음,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이 자꾸 올라와요 깨어 계시면 보리심이 자꾸 올라와요 이걸 캐쳐야 돼요 깨어있지 않을 때 올라오는 것도 참나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근원적으로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애고가 너무 애고의 욕심이 섞여 있어서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 계셔 보시면 분간이 돼요 깨어있는 중에 올라오는 자명한 마음 자명한 생각 깨어있는 중에 올라오는 자비로운 마음 남한테 죄짓기 싫은 마음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 남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다 캐치하세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뭔가 이 정토의 마음이 샘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참나 각성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내 안에서 지혜와 자비의 생각과 감정을 계속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아이템 얻으신 거고 여러분 영적 캐릭터를 치장하시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꾸 자꾸 지금 하루에 얼마나 치장하고 계세요? 지혜로운 생각, 자비로운 생각 그런 감정 얼마나 올라오시나요? 하루에 그거를 실천하실 때마다 여러분 영적 캐릭터는 점점 경험치가 쌓여갑니다 이게 쌓이면 레벨업이 됩니다 점점 점점 좋은 아이템, 좋은 경험치가 쌓여가요 자꾸 해보실수록 경험치가 늘죠 좋은 생각을 진짜 해보세요 속에서 자명한 생각 올라올 때 막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세요 이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 어떤 게 옳은 거야 어떤 게 자명한 거야 어떤 게 찜찜한 거야 이 자비로운 감정을 밀고 나가면 내가 나만을 어떻게 해줘야 남한테 잘하는 거야 계속 이걸 실천하고 있는 게 판단하고 있는 게 이런 판단과 실천이 쌓여서 경험치를 만듭니다 이게 게임 영적 캐릭터 키우는 법이에요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절대 모르실 수 없게 해놓을 테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지금 빨리 귀를 막으세요 난 몰라서 못했다는 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자 아 이게 하나를 더 그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저는 밥 먹고 이런 연구만 합니다 한 분이라도 모르는 분이 안 계실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밖에 하나 더 그릴게요 이게 육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왜 이렇게 그렸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딱 눈치상 에너지체겠죠 그럼 이 영에서요 성령 안에 살아가시면 성령에 접속해 계시면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해도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이 올라와요 그걸 유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측은지심 남이 불쌍해요 그 사람 참나로 계시면 남이 나같이 느껴지면서 측은해져요 사양지심 남한테 뭔가 양보하고 싶어져요 겸손해져요 자 나 잘났다 해서 겸손해져요 상황을 수용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또 수호지심 정의감이 샘솟아요 나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 아닌데 자꾸 부당한 걸 보면 화가 나요 내일이 아니어도 누군가 부당한 취급 방하면 화가 나요 왜 사람을 저렇게 대해요 화가 나요 동물을 부당하게 대해도 화가 나요 다 어서 올라오네 수호지심 십이지심 이건 자명에 이건 찜찜에 자꾸 판단이 더 잘 됩니다 자 이게 육바람이래요 우리 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 또 여섯 장 꽃잎이 되나 보세요 됐죠 늘 이렇게 보리심이라고 하죠 이걸 사단이라고 하죠 양심 양심이 자꾸 샘솟습니다 재밌죠 그럼 이것도 분명히 이거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닌가요 이것도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이 속구체 제가 왜 하나 층을 분리했냐면 하나 분리해 보자고요 우리의 혈육의 자녀로서의 욕심의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자 이 욕심 중에 욕심도 두 개가 있습니다 욕심 중에 자 보세요 요거는 기독교에서는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보리심을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자 이 욕심은요 육신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욕심은요 욕심이긴 한데 자 성령을 바로 따른다기보다 이 속사람을 따르는 이 보리심을 따르는 욕심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건 욕심이긴 한데 뭐죠 그 방해하지 않습니다 양심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순수한 육발라멜이 샘솟아서 남을 도와주려다 보니까 못 도와주니까 짜증이 나요 일종의 욕심이죠 그렇잖아요 욕심이긴 한데 이거는 나쁜 욕심은 아니죠 양심을 하려다 난 짜증이니까 남이 잘못되는 걸 보니까 짜증이 나요 뭔가 양심에서 올라온 거죠 화가 나요 부당한 일을 보면 그 화도 어떻게 보면 욕심인데 일종의 양심에 이바지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은 안 그래요 이건 순수하게 나조차고 나는 욕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 분은 차가워요 이 욕심은 따뜻해요 양심을 돕는 욕심이에요 순수한 양심이 있고 양심을 돕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조선 선비들 4단 7정론 강의할 때 제가 다 해드렸어요 요약해서 지금은 영적 캐릭터 키우는 방법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성령이 확고해지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칭의라고 여러분 의로운 존재라고 칭해진다 여러분 딱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불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자녀 접속했음 지상천국 게임의 접속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접속자예요 접속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칭의를 했다고 해도 저 친구 어 이제 게임 접속했는데 게임 세계에서 금방 사라져요 튕겼어요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죠 하루에 1초 정도나 접속해요 약하죠 접속자라고 하기 좀 미안하지 않나요 24시간 중에 1초 접속해가지고 접속자라고 하기에는 이게 일반인들 실정입니다 하시는 잠깐 접속했다가 튕겨요 연습을 계속해요 이 칭의 하나만 해도 자꾸 연습을 해서 게임에서 안 튕기고 안 끊기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때 정도 가야 진짜 접속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튕겼다는 거는 금방 마귀 자녀 쪽에 가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너 하나님 자녀야 마귀 자녀야 23시간은 마귀 자녀로 복무하고 있고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자녀를 뛰고 있다 이중 스파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튕기 하나만 해도 쉽지 않다 천국의 지속적 접속 우리 PC방에서 게임하면 안 끊깁니다 막 이러려면 안 끊겨야 되는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안 끊겨야 되는데 컴퓨터 멀쩡한데 혼자 튕기고 있으면 이것도 난감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접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칭의 자 성화는요 이 성스러운 마음이 우리 혈육 욕심 육신을 따르는 마음 혈육의 자녀로서의 마음도 절대 안 사라져요 이 탐진치가 어디 가겠어요 우린 왜 육신을 지닌 존재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배양되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탐진치 있다고 우울해할 게 아니라 뭐를 못 한 걸 자책해야 돼요 육바람일의 보릿이 못 배양한 걸 오늘 하루 못 배양한 걸 자책하셔야 돼요 탐진치 있는 걸 자책하시면 안 돼요 육신이 있는 걸 자책하는 건 똑같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공부라도 하죠 그 부분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뭔 일을 해야 돼요? 영적 캐릭터 키우는데 깨어 계시기만 하면 안 되고 깨어 계신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자비심, 지혜로운 생각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이 했나 이런 마음 얼마나 많이 품었나 많이 솟구쳤나 이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깨어 있는 중에 참나에서 얼마나 많이 좋은 양심들이 내 안에서 발현됐던가 이걸 잘 체크하시면 오늘 하루 게임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샘솟는 게 느껴지고 샘솟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돼요 더 확장되게 그럼 내 욕심도 여기에 맞춰주고 이런 욕심도 이 양심에 반대하지 못할 정도는 제압해주고 이렇게 자꾸 가는 게 이걸 뭐라고 해요? 이 혼에서 일어나는 이 작업들을 이게 다 혼에서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거룩한 혼이 있고 욕심꾼 타락한 혼이 있고 거룩한 혼이 있고 거룩한 혼을 돕는 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3단계 혼이 있어요 이게 잘 기능만 해주면 됩니다 이 타락한 혼도 영혼이 있을 거예요 왜? 육신을 위해 복무한 거를 타락했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타락했다기보다 더 정밀하게 말하면 육신을 위해 활동하는 혼이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혼이 배고프다고 난리 쳐줘야 밥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경영을 잘하느냐 이게 성화예요 칭의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혼을 거룩하게 배양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양하는 구체적 방법이 나왔죠 홍범 14조에 나온 이런 진리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이런 진리를 자명하다고 여기며 여기에 나온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하루하루 먹으시는 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도 좋아요 자꾸 캐릭터 키워가는 맛이죠 처음부터 말렙이면 여러분 게임 재미없잖아요 아 최하레벨 나 최하로 할래 말렙 가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을 거예요 해보니까 장난이 아닌데 해가지고 지금 막 방황하시고 가신 것 뿐이지 다 여러분 이 게임에 뛰어든 거 이미 여러분 사바세계에 이미 접속하신 거잖아요 물질 육체에 접속하셨죠 이 마음 가지고 게임 한번 해보겠다고 접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잘 풀어 가시려면 성령 60만 가지면 안 되고 이 혼에 성령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참나 각성을 해줘야 이제 고차원 게임으로 접속이 돼서 여러분 새로운 플레이가 가능해요 사바세계에 육도윤에 매여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얘기를 꼭 들으시고 자 성령 지금 성령이 또렷합니까? 참나가 여러분 안에 자 여러분 안에 참나로 깨어 있으니까 육바람이래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한테 죄짓기 싫은 마음 남의 입장을 수용하는 마음 그리고 깨어 있는 마음 자명한 건 자명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선명하게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양심 구현에 지치지 않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 이 여섯 가지 마음이 샘솟습니까? 깨어 계시면 샘솟게 돼 있어요 은은하게라도 그거를 복돋아 주려고 우리가 양심 노트 쓰는 거예요 더 복돋아 주고 싶어서 깨어 계시지 않고 양심 노트 쓰시면 복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바리세파가 되는 거예요 양심 노트 완전 잘 써요 바리세파들 아마 바리세파들이 더 잘 쓸걸요? 바리세파들한테 쓰라 그러면 막 작품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땡 그런 성령이 안 보여 성령에서 양심이 솟구쳐야 되는데 너네는 너네가 똑똑한 머리로 똑똑한 지혜를 써서 너네 힘으로 하고 있어 안 돼 이겁니다 너네 의지력으로 하고 있어 안 돼 성령에서 올라오는 걸 도와주기만 해 이게 공부예요 캐릭터 키우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틈날 때마다 깨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올라오죠 올라올 시간도 안 주셨잖아요 양심이 깨어 계시면 올라와요 자명한 건 자명하다 남한테 그러는 건 아니었다 이게 자꾸 올라와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남한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자비의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자명하고 이게 찜찜한 것 같아 라고 진리의 생각이 올라와요 자꾸 자꾸 그쪽으로 여러분 움직여 주시 자명한 쪽으로 계속 여러분 마음을 써주시면 점점 캐릭터가 자랍니다 하나 더 호흡 수련을 꼭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에너지체가 오감이 이 육신의 오감이 아닌 다른 오감을 갖게 돼요 육신으로부터 독립해서 오감까지 갖는 게 제가 말한 황금옷 다이아옷 하나 입은 겁니다 그 아이템 얻으시는 건요 여러분 명상에 들어가서 참나 상태에서 내 몸 다 잊어버려도요 또 다른 몸이 있어요 오감을 다 갖추고 있어요 팔다리 다 있어요 새로운 몸이 있습니다 도마복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했거든요 제자들한테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새로운 몸을 얻는 겁니다 살아서 어떻게 얻느냐 남자와 여자를 합하고 위와 아래를 합하고 안과 밖을 합하면 새 팔다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참나 각성한 다음에 여러분 몸 안에 위와 아래에 남성 에너지 여성 에너지가 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음향이 또 있어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음향을 여러분 안에서 하나로 합하면 새로운 생명체가 이게 정자 이게 난자가 돼서 새로운 생명체가 또 생겨납니다 그게 에너지의 정자 에너지의 난자로 에너지의 몸을 여러분 원래 에너지 몸이 있는데 다시 남성 에너지 여성 에너지를 합하면 에너지 몸이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체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잘 깨워서 명상을 잘하면 여러분 몸 안에 육신을 다 몰라 해버렸을 때도 몸 안에 에너지의 팔다리가 있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배양된 건 아니에요 느낄 수만 있지 호흡을 해주면서 음향 에너지를 자꾸 하나로 합해주면요 이와 아래 앙커박 남녀를 합해주면 이 에너지체가 태어났다 할까요?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힘이 강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주먹으로 꽉 지는 정도의 힘을 가진 에너지 몸이 여러분 안에서 또렷하게 자라요 그럼 여러분 육신을 다 잊어버려도 에너지 몸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게임 접속을 저는 이렇게 해요 참나각성 한 다음에 참나각성을 또 또렷하게 한 다음에 제 마음에 육바람 이래 자명한 거 찜찜한 거 없나 자명한 거 다 하고 있나라고 쭉 검토한 다음에 팔다리로 쭉 몸에서 에너지체 느낍니다 에너지체가 또렷하게 있어요 그러면 제 몸은 잊어버리고 에너지 몸에서 제가 이제 기혈 대주천 소주천 에너지 도는 거 느끼면서 육신은 안 느껴지죠 팔다리 도는 거 느끼면서 쭉 깨어서 있으면요 저는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물질계에 있나요? 영혼 세계에 있나요? 영혼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깨어 계시기만 해도 영혼 세계랑 물질 세계 이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게임에 접속했는데 이쪽 상황 게임에 접속해서 여러분 게임하면서요 아 이 PC방 왜 이래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도 느끼면서 게임 안에도 느끼면서 마찬가지로 깨어 계시면 몸 사정도 느껴지면서 내 영혼의 사정도 느껴집니다 알고 하시라고요 알면 지금 누구나 다 접속해서 기본적인 플레이 하고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이게 인류를 고칠 병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아 이게 아는 분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 돌아버리겠네요 인류가 힘들다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인류가 죽어간다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미치게 된 거죠 내 죄 갖고 내가 빨리 안 퍼뜨려서 뭔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분이라도 더 지상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 접속하시게 도와드리는 게 예수님 부처님 예전 성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거죠 그분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2000년 전에 그렇게 25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민족은요 만 년 전에 환웅이 내려와서 홍익인간 하라고 했어요 신시 신시 온라인 그랜드 오픈하고 가셨어요 지상천국을 신시라고 불렀어요 우리 민족은 신시 신의 나라 곰호랑이는 접속이 안 된다 사람 돼야 접속한다 그래서 백일간 마늘 쑥 먹으면서 수련해가지고 저 사람 됐어요 하는 사람들만 접속해서 신시의 접속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요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이 게임도 잘합니다 지금 실제 게임도 잘합니다 우리 민족이요 이게 영적인 게임이란 걸 아는 순간 세계 영성강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외국에요 어른들 게이머들이요 한국 초딩한테 막 발려요 저 상대방 왜 이렇게 고수야 초딩입니다 한국에 게임보이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영특해요 게임에 되게 능해요 우리 빨리 이 어린 친구들한테 이 게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게임 잘하실 거예요 너 뭐하냐 지금 접속 중이세요 접속 중이에요 말 걸지 마세요 하면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공격하죠 야 게임은 접속만 중요한 게 아니야 육바람일이 중요해 그러면 아이가 딱 알아서 육바람일 챙기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러고 얘기할 새도 없지 않겠어요 서로 서로 레벨업 때문에 서로 육바람일 하려고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논어에 나와요 이는 스승한테도 양보하지 마라 이거 사랑 딱 사랑 베풀고 싶을 때는요 공자님 비키세요 하고 그럼 무례한 거죠 지혜롭게 스승한테도 양보하지 말고 민첩하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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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덕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벨업 하는 길이란 걸 모르니까 왜 제가 게임 비유를 하냐면 영적인 세계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드리면 막연해요 레벨업이니 경험치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아 이게 이런 거라고 하면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제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게임에 비유한 것 뿐입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가 게임에서 죽겠어서 학당에 와서 좀 쉴려고 했더니 여기 왔더니 또 게임하라 그러는데 돌겠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이 영적인 게임은 죽을 때 뭐 갖고 가요 이거 내가 키워놓은 영적 캐릭터 갖고 가요 혼까지 키워놓으면 혼까지 가져가시고 배까지 배양해 놓은 분은 배까지 가져갑니다 이 배까지 가져간 분들을 동양에서 신선이라 그래요 에너지체 배양한 분들을 신선이라 그래요 그 차이지 다 똑같아요 에너지체 배양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 혼이 이미 성령과 하나라면 뭐가 겁나세요 하나님과 하나인데 뭐가 겁나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가르쳐 주겠죠 황금은 있는 법 뭐 걱정하세요 그쵸 내가 싸줄게 막 예수님이 하신 게 걱정하질 말이야 일단 성령 받아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황금률 지키면서 살아 이게 다죠 이걸 사도바울이 이제 요 얘기만 드릴게요 사도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겉사람은 날로 힘이 빠지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성도들한테 기도했죠 그게 아주 게임으로써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늘 영적 캐릭터 잘 키워서 날마다 레벨업 경험치 쌓여서 레벨업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게임하는 법 바로 아시겠죠 바로 접속 접속 안 되시면 머리에 빨간불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접속해 보세요 몰라 하시고 뭐 편한 거 하세요 몰라도 좋고 그냥 사실은 가만히 계시면 전제로 만족하시면 참날한 거 아시죠 그냥 뭐 말도 필요 없이 거기서 올라오는 좋은 마음을 잘 품고 잘 구현해 주세요 그게 성화입니다 거기서 찜찜하다고 한 거 묵살하지 말고 나 명상해야 돼 찜찜해 하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깨어 계시되 내면에서요 가족한테 오늘 이 말한 거 찜찜해라고 빨리 가서 사과하세요 풀고 다시 또 명상하세요 명상하시려면 바쁘실 거예요 아이고 하고 다시 가서 아이고 친구야 오늘 그거 아니다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경험치 계속 쌓이니까 괜찮아요 경험치로 생각하셔야지 명상만 즐기는 게 도라고 아시면 이거 다 안 할 행동이죠 나 명상해야 돼 양심 돌볼 시간 없어 뭐 잘못되어 있죠 레벨업 경험치 이걸 생각하셔야 여러분 아이고 오늘 경험치 올렸다 이렇게 뿌듯하실 거 아니에요 명상 시간을 많이 못 가졌지만 경험치는 많이 쌓았다 이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틈틈이 명상하시고 수시로 경험치 쌓으세요 오늘 찜찜한 거 하나라도 하지 마세요 과거 해놓은 거 바로 잡으세요 자명한 거 오늘 꼭 하고 주무세요 자 이게 경험치 쌓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시간 좀 내서 호흡 수련 꼭 하세요 황금 갑옷까지 하나 입으시려면 호흡 수련 꼭 하셔서 여러분 몸 안에서 에너지 힘이 강해지는 것도 느껴보세요 몸관찰 제가 10분 명상 30분 명상 올려놓은 것 중에 유튜브 30분 명상 틀어놓으면요 몸관찰을 세세하게 제 목소리가 막 지도해 드릴 거예요 그거 꾸준히 하시면 에너지체에 대한 감각이 배양됩니다 몸관찰을 제가 그래서 노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잇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감각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뭔가 다른 몸이 있다는 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억지로 느끼려고 하진 마시고 호흡해 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누구나 떠렷이 느끼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지도만 지금 몇 십 년째입니다 수많은 분들 에너지체 느끼게 도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도 지금 느끼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이거 믿으라고도 안 하겠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다 여러분이 성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에너지체 성취를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영화요 그러면 여러분 칭이 성화 영화를 다 얻으실 수 있으면 지금 뭐가 걱정이세요? 예수님 재림 안 하신 걸 걱정하실 게 아니라 올바른 이 천국 게이머 플레이어가 못 되는 걸 걱정하셔야 돼요 왜 나는 예수님이 접속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접속 안 하고 있나를 걱정하셔야지 재림하면 뭐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게임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 말랩 게임 세계 안에서 이미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만나기만 하면 즉 게임에 접속만 하면 나랑 아버지랑 함께 가가지고 붙어서 너를 영원히 인도해 줄 거다 영원히 너희랑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접속하신 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계셔야 돼요 이상하죠? 재림 기다릴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다른 이유로 기다리셔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는 이 인류가 모두 함께 천국에서 플레이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지 내 문제로 예수님을 기다리신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을 제대로 못 받으셨다는 증거고 지상천국에 접속을 못 하셨다는 증거예요 접속하셨으면 이미 그 안에서 성자와 하나 돼서 플레이하고 계셔야 돼요 그 세계의 말랩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충분히 그 은혜에 자각하면서 공부하고 계셔야 돼요 불교 쪽에서는 아미타불 은혜로 내가 아미타불 이름을 외웠더니 정토에 접속이 돼서 내가 이 게임 하고 있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플레이하고 계셔야 돼요 아미타불이 따로 왜 안 오시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좀 다른 목적으로 비셔야 돼요 지상의 정토가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다 이 플레이를 같이 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오셔서 좋은 세상 왔으면 이런 마음으로 비는 건 옳은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와주셨으면 하는 건 여러분 답이 없으신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 다 안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 막연히 도와주시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아미타 정토 강의했습니다 저는 불교 강의하다 기독교 강의하다 막 하는데 어제 아미타 정토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지상 정토에 바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이름만 하면 접속되게 내가 다 해놨다 나무 아미타불이란 이름에 신명한 힘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접속 안 하려고 해도 내가 나무 아미타불 깨어서 외기만 하면 접속되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이요 예수님 하면 그냥 접속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깨워서 안 부르세요 그 이름을 깨워서 여러분 예수님 하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예수님한테 맡기고 쉬면서 예수님 한마디 해보세요 깨어나게 돼 있어요 접속된 상태잖아요 이미 그게 몰라랑 뭐가 다릅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면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정토 가고 하는 건 하수들한테 써놓은 거예요 영 살아서 정토 접속 못 할 사람들한테 죽은 뒤에라도 데려가면 한 거지 중요한 건 고수들은 살아서 바로 느껴야 됩니다 아 여기가 정토네 자 지금 접속해서 바라보시면 여기가 정토로 보여야 됩니다 벚꽝의 눈으로 보시면 깨워서 보시면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고 이 전체가 내 마음의 VR이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분한테 정토가 따로 어디 있어요 여기가 정토지 서방의 정토가 그걸 왜 신경 쓰세요 하수입니다 그런 소리 신경 쓰면 여기가 정토인지 아셔야지 고수지 어떠세요 좀 은혜 받으셨어요 재밌죠 제가 혼자 이러고 놀아요 제가 노는 걸 공유 드린 것 뿐이에요 여기가 정토지 육바람이 플레이 지금 정토 접속했잖아요 플레이 해야죠 똑같은 세상인데 깨워서 보면 여기가 지상정토인 거예요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세계가 지상정토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듣고 다 영혼으로 하시는 거예요 물질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감정호감 가지고 지금 세상을 보시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시면 지금 이 세계가 그대로 정토로 보여야 돼요 접속이 되셨으면 여기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거예요 저 지금 오늘도 지금 한 시간 동안 경험치 엄청 쌓아갑니다 여러분들과 양심적인 얘기 이 자명한 얘기만 나누고 여러분하고 계속 공감하면서 경험치 쌓고 있어요 저 지금 공부 중이에요 플레이 중이에요 두둑히 포인트 챙겨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제 얘기 들으시면서 챙겨 가셔야죠 지금 여러분도 플레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접속해서 참나의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참나의 안목으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지금 다 계속 게임에 접속해서 경험치 쌓고 계신 거예요 노는이 게임 하세요 그쵸? 접속해서 이렇게 자꾸 경험치 올리시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쌓여서 안목이 또 한 번 달라집니다 내가 뭐 했다고 달라지지 꾸준히 쌓아오신 결과물로 안목이 또 달라져요 양질 전환이 있어요 양이 쌓이다가 즉 물이 온도 올라갈 때는 잘 안 끓여 왜 안 끓어? 하다가 딱 1도 올라가면 끓어버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경험치가 양적으로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질적으로 확 바뀌면서 레벨업이 됩니다 의식이 점프해 버립니다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하다가 어느 날 훅 빠져요 꾸준히 노력해왔다면 그쵸? 지금 여러분도 꾸준히 게임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처음 이 게임에 접속한 것처럼 신바람 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나는 깨어있나? 나는 지금 자명한가? 나는 육바람이를 잘 지키나? 난 오늘 하루 호흡에 집중해줬나? 일정 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릅니다 여러분 점점 이 게임에 아주 중진이 되셔 계실 거예요 고수가 돼서 계실 거예요 레벨이 계속 올라가실 거예요 이거는 너무 지당한 일이라 제가 지금 빨리 권해드리는 지금부터 빨리빨리 누리세요 저는 저 혼자 고수돼서 막 말래비고 나머지는 다 그냥 막 헐벗고 다니는 그런 세계를 즐기는 편태가 아닙니다 다 함께 저랑 함께 고수가 돼서 같이 공성전 나가자고요 탐진치 잡으러 다니자고요 이 세상에서 악이 찬 거랄 수 없게 막는데 같이 이바지 하자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보살은 할 일이 많아요 인류 모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기 때문에 날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못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몸을 바라는 겁니다 영원히 이 우주를 위해서 나는 보살도를 해야 되니까 영원한 세계 정토를 꿈꾸는 겁니다 왜? 영원히 중생을 구제해서 영원히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려면 진리의 세계가 받쳐줘야죠 영원히 자 그래서 정토니 영원한 몸이니 왜 몸에 집착해요? 왜 정토라는 나라의 집 영토에 집착해요? 왜 몸에 집착해요? 소승수행자들 열반에 들어가서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라져버리겠다는 이 우주에 다시는 안 나오겠다는 소승수행자들한테는요 정토니 몸이니가 부질없어 보이죠 이 현상계가 그대로 참나 작용인 줄 아는 대승수행자들한테는요 보살들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영원한 내 영적인 이 혼과 백과 이 혼백이 머물 정토가 이 영원한 땅인 정토가 중요합니다 왜? 중생을 다 정토로 인도해야 되니까요 열반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정토로 인도해야 되고 영원히 육바람이를 구현하려다 보니까 영원한 몸 영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승성자들은 다 영생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 양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양심을 이 현상계에서 구현하시려면 영원한 몸과 영원한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니 정토니 영원한 영생의 몸이니를 이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심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자꾸 왜 육체와 그 공간에 집착해 열반에 들어가고 끝내야지 거기가 더 고수 같죠 제가 미안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석가모니 자꾸 비판한다고 저 싫어하는 분들 많은데 죄송해요 또 한 번 또 할게요 유대교가 구약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약이죠 초기불교 소승불교의 가르침이 구약이고 대승불교가 신약입니다 전 저한테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감히 구약 많이 보지 마시라고 신약 보시라고 예수님이 한 번 털어놓은 게 신약이라고 대승부처 보살들이 한 번 털어놓은 게 대승경전입니다 소승경전 많이 보시면 사실 여러분 열반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때 석가모니도 방편으로 하신 얘기 석가모니가 몰라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방편으로 하신 얘기에 계속 집착해버리면 석가모니도 사실은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00년 뒤에 인도 도인들이 하도 소시오패스들이 많아가지고 열반만 원하니까 열반에 들어가게 해줄게라는 방편을 쓰면서 소시오패스 잡으려고 자비를 엄청 강조해서 인도 도인들의 자비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500년 그게 비료가 돼서 토양이 바뀌니까 대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바로 못 나오고 그래서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란 아시겠어요 이 정도라는 말씀 제가 감히 드리는데 그 저거 윤홍식 지옥 가려고 저런 소리 한단 말까 제가 들었는데 그 지옥 가도 제가 가니까 제가 다 감당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은 게임을 즐기세요 혹시 소승 때문에 휘둘리실까 봐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거는 인도가 하도 지금도 그렇지만 소시오패스 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만 하는 그래서 이 아라한들은 자비 충만한 소승성자들이었습니다 자비라도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500년 되니까 아예 본격적인 자비심을 가졌다면 열반에 들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우주의 중생과 함께 머물면서 구제하자라고 하는 대승사상이 그제서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대성인들은 바로 다 그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 그냥 한 마리 양이라도 구해야 된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다 천국 얘기를 하면 소코라테스도 천국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서 공자님은 천국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지상에서 도가 펴져야 그게 진짜다 도를 닦는다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그거는 도가 아니다 왜? 도라는 건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도라는 거는 인간관계의 도라는 겁니다 공자한테 도는 인간관계의 도예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도예요 도를 닦는데 열반에 든다는 개념이 애초에 없으신 거예요 도라는 건 우리가 중생들 속에서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 어디로 인도해요? 도가 이루어진 나라 대동세계로 인도해야죠 이게 모든 대승사상의 핵심 우리 민족의 신시 홍익인간이 이루어진 신시를 만들자는 게 도지 열반에 들자는 게 우리 민족의 도가 아니었어요 이상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